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뭐랄까요?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 뻥 차버리는 것도 모자라 너무나 구질구질하고 찌질해서 이거 주작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완전 그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그래도 우리 겨루 선물로 4천만원짜리 새차 한 대 뽑아줬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걸 그냥 먹튀해버립니다. 바로 계약 취소하는 거고 파혼 때리고 왔어요. 원제 예물 주얼리 때문에 파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살 예비신부입니다. 가 아니라 예비신부였었죠. 그리고 제 예랑이었던 남자는 3살 연상이고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4백만원정도 하는 주얼리 세트를 낭비라며 절대 못해준다고 하길래 파혼해요. 저희들 요즘 다들 외치는 그 반반결혼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이걸 막 자로 잰 것처럼 하는게 아니고 그냥 우리 두 사람의 상황이 비슷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거에요. 뭐 직장 연봉도 비슷하고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 각자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같이 넣었는데요. 그 금액도 비슷합니다. 뭐 따로 모아둔 돈도 비슷하고 그래서 당연히 결혼비용도 반반 예정이었던거에요. 그런데 제가 제 결혼한다고 저희 집안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게 있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예물로 차를 한대 해줬습니다. 이사하면서 신혼집과 저희 회사가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가 타던 차를 다 팔고 거기에 좀 보태서 국산차를 계약했어요. 뭐 대단한 차는 아니지만 원래부터 차가 없던 남친이라 엄청나게 기뻐했고 저도 큰 선물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죠. 그리고 저 결혼식이나 프로포즈 등등 딱히 바라는거 없었습니다. 또 결혼을 핑계로 이것저것 명품을 산다던지 뭐 먹고 노는 그렇게 쓸데없는지도 절대 안했어요. 그러나 딱 한가지 제 로망이 있는데 뭐 대단한건 아니고 그냥 퀄리티가 좋은 주얼리 세트였습니다.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같은 라인으로 맞추는거에요. 같은 라인 게다가 이 부분은 차를 계약하기 전에 그 남친이었던 남자와 충분히 상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오빠한테 차 사주니까 오빠 너는 나한테 주얼리 하나 사줘 이거죠. 그렇게 차 계약을 하고 며칠 뒤 제가 주얼리를 골랐구요. 둘이 같이 직접 보러가기로 약속도 잡았습니다. 뭐 제가 고른 제품이 완전 데일리는 아니지만 좀 꾸미는 날이라면 평상시에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총 가격은 400만원 조금 넘었어요. 뭐 좀 구차한 말이지만 차 가격의 10% 정도죠. 그런데 약속 당일에 갑자기 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며칠 뒤로 미루자는거에요. 근데 뭐 이런건 그럴 수 있는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알았어 그래 그럼 그때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새로 잡은 약속 당일에도 마찬가지 또 하필 이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갑자기 취소를 합니다. 너무 미안하다며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 뭔가 좀 달랐던게 그냥 나중에 이러면서 정확한 날짜를 안 잡는거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런 말도 없이 열흘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열흘 동안 조얼리 가게를 안간게 아니라 그냥 남친 자체를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 약 2년정도 만나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렇게까지 오랜시간 만나지 않았던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때 저도 뭔가 좀 이상하고 좀 그지같은 쎄함을 느끼긴 했습니다. 뭐 그러다 주말이 됐고 오랜만에 남친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오빠 우리 오늘 조얼리샵에 가자 이렇게 말을 하기가 뭔가 애매한거에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자니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느낌들 들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거 남친이 먼저 챙겨주고 우리 가자 이렇게 말을 해줄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데이트하는 내내 뭔가 강하게 회피하는 사람처럼 감각적으로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며 딱 봐도 너무 불편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바로 2차로 쎄함을 느꼈고 그냥 대놓고 직접 물어봤어요. 오빠 지금 이러는거 뭐야? 혹시 조얼리 때문이야? 아니 이유가 뭔데? 내가 고른 그게 너무 비싸서 이러는거야? 이런식으로 돌직구를 날렸더니 살짝 놀란 듯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진짜 자기 속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거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냥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 하지 말자. 진짜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거였다니 기분 상하는걸 넘어서 너무 허탈하더라구요. 이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딱 하나 그 400짜리 조얼리 세트가 전부인데 그게 너무 비싸서 안되겠답니다. 아니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할거면 차 계약할 때 분명히 말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때는 좋다고 그래 그래 그거 뭐 사줄게 이러더니 계약하고 바로 만남을 피하면서 결국 만났더니 또 말을 바꾸는거 아니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역겨운거에요. 그냥 처음부터 미안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제가 그것도 이해 못할 정도로 쪼잔한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좀 서운했겠죠. 근데 이거 봐봐 지가 받아 차 먹는건 좋고 거기서 10% 돌려주는건 싫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사람 기만했다는게 용서가 안되는겁니다. 게다가 이 인간 평소 수입이랑 저축한거 다 따지면요. 이거 못사야 그럴 사람 절대 아니죠. 그게 문제에요. 능력이 된다고. 여하튼 이렇게 한번 물고가 터이니까 말이 막 쏟아지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 비싼 액세서리 사봤자 어차피 너 하지도 않아. 그런걸 굳이 왜 사겠다는거야. 차라리 그걸로 우리집 대출을 갚자. 어? 아니면 신혼여행가서 쓰자. 이런 소리만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주얼리 세트 평상시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들입니다. 여하튼 진짜 이때 너무 빡쳐가지고 아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대신 내가 해준 오빠 차 취소하고 그것도 대출금에 다 집어넣자. 이랬는데 갑자기 표정이 딱 달라지더니 야! 아씨 아 그게 이거랑 같아? 차는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쓸거 아니야? 이럽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회사가 가까워져서 결혼하면 자차 아니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 예정이구요. 이거를 남친도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차 자체가 그래. 제 의견 따위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지 혼자, 지 취향 고른겁니다. 아 물론 살다보면 같이 탈 일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거 계약할 때 그냥 남친한테 주는 일종의 선물로 생각했지 침대처럼 우리가 같이 쓸 혼수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즉 지한테 사준거다 이겁니다. 여하튼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오빠가 안 사주겠다면 그냥 내 돈으로 살게. 이렇게 말을 했고 남친은 또 왜 갑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사치를 부리려 하냐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대출이 우선인건데 왜 그까짓 보석에 헛돈을 써.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메리지 불로에 걸리는 것처럼 제가 판단력을 잃었다면서 그냥 자기 말대로 하는게 나중에는 잘했다고 생각할거라고 무조건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결국 대파도 우선은 결국 대파도 우선인건데 그래 좋다 그럼 오빠 차 취소하고 내 취향 반영해서 가격도 좀 싼걸로 바꾸자 다시 계약하자. 집 대출에 넣는거 이게 맞는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누가 보면 정말 유치한 말싸움을 했죠. 그러자 남친은 끝까지 왜 이렇게 생각없이 어른이처럼 구냐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남들한테 과시할게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말을 했었고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평소 자기 취미에 돈 1-20만원씩 쉽게 쓰는거 또 최상급 용품들 한 번씩 지르는거 지 기분 따라 돈 쓰는 경향이 있었다는거 등등등 제가 지금까지 일부러 외면해왔던 그 거지같은 모습들이 하나둘 떠오르더라구요. 자기 회사에 있는 여자 동료들이 고급 호텔에 가거나 명품을 인스타 찍어 올리면 되게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던 것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욕 오지게 했거든요. 허영심이라고 저도 그래요. 그런 과시적 소비 싫어해서 별생각 없이 살았는데 제가 여친이 아니라 지 아내가 되면 이 인간의 그 거지같은 이중적 기준에 맞춰야 하는거였나봐요. 결국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파혼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말이 되냐며 난리가 났구요. 야! 파혼이 쉽냐? 결혼이 장난이야? 너! 나를 그렇게 쉽게 본거야? 겨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물은다는게 말이 되냐고? 어? 차값이 아깝네 어이거 저도 그래요. 파혼의 발달이 주얼리 세트라는게 어처구니 없긴 합니다. 또 이렇게 파혼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 그지같은거 나 안할거야. 이미 결심은 섰고 내일 차 취소하러 갑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그 돈 400으로 본성을 드러낸거라면 아주 싸게 먹힌겁니다. 이걸 캐치 못하거나 알고도 그냥 무시하고 기어들어갔다가 그 대가를 한평생 통째로 치르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잘하신거에요. 쓴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번 아니 결혼을 얼마나 쉽게 또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는 4천짜리 선물을 받아 쳐먹으면서 예비 부인한테는 꼴랑 400의 발을 벌벌벌 떨고 쌩 난리를 피우냐 이거지. 타고난 천성부터가 이미 이기적인 인간인거고 거기에 가정교육 못받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염치도 뭣도 없네. 이거는 조상님이 쓴이를 죽기 살기로 구해주신겁니다. 그러니 얼른 차부터 계약 해지하고 차단하세요. 나중에 다시 사과를 하니 어쩐다 해도 님 알고 있죠. 이미 뱉은 그 말들은 계속 생각날거고 더 중요한건 그게 저 인간의 본심이라는거지. 3번 아니 겨우 악세서리 때문에 결혼을 물은다는게 말이 되냐라니. 연병 쌈 사드시라고 해요.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끌 끌 끌 끌 끌 4번 그렇지 당장 차 계약부터 취소하고 이제라도 저런 개 찌질 찌질 쪼잔 남이랑 헤어진거 신과 조상님이 함께 콜라보로 도운 천우신조로 여기세요. 저는 지는 당연하다 받아 쳐먹고 반대로 쓴이가 바라는건 사치라는식으로 사람 후려치고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하는 놈. 이런거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됩니다. 네 인생 망해요. 쓴이가 생각하는 지금 그 느낌과 그 촉 이게 바로 그 인간의 진짜 본모습인거죠. 결혼하잖아. 지금보다 훨씬 더 하면 될지 절대 덜하진 않아요. 알아요? 5번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귈 때도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라니. 결혼 후에는 쓴이를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만해도 소름돋아요. 이거는 파혼이 아니에요. 그냥 네 인생을 통째로 구한거죠. 6번. 내 주변에도 이런 커플이 하나 있었거든. 남자 하는 짓거리가 같은 남자인 내가 봤을 때는 눈에 빤히 보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라뭐라 충고해줄 위치도 아니고 해서 그냥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얘들 결혼하고 계속 돈돈거리면서 스타벅스 커피 한전도 벌벌 들고 꼽주고 그러더라고. 오늘 커피 비싼거 마셨으니까 저녁은 좀 싼거 먹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여하튼 맨날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결국 이혼당하더라고.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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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이. 그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끌고 간 것도 참 대단한 일이네요. 2번. 그게요. 결혼하기 전에 안 그랬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 싸 했지만 여친은 그걸 잘 몰랐던거지. 또 그 자식이 일부러 숨긴 것도 있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진짜 바로 본 모습이 튀어나오더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솔직히 이거는 저도 많이 놀랐던 부분입니다. 천천히 변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변하더라고. 예를 들면 여자가 가계부를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잖아. 그럼 생활비를 안 줍니다. 또 지 월급이 얼만지 절대 밝히지 않았고. 또 여자가 나중에 복직을 하고 난 뒤에도 생활비는 여전히 여자 월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벌어오는 건 전부 재테크를 한다니 어쩐다니 이런 말을 해댔고. 지 급여, 주식, 카드 내역 전부 다 100% 절대 비공개. 그렇게 여자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돈 좀 줘. 이러면 네가 과소비를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대놓고 사람 무시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맞벌이해도 여자는 저축을 하나도 못하는 거고. 남자는 지 월급 전부 다 지 혼자 꿀꺽 저축하고. 그러니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곱 오지게 주고. 또 어쩌다 줄 때도 쬐끔 주면서 생색해 오지고 그랬거든요. 진짜 옆에서 보는데 개 사이코랑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하지만 결국 이혼했죠. 절대 이혼 안 한다는 거 소송거려가지고 한 2년 걸렸나? 아무튼 그렇게 진흙탕 개 싸움하고 위자료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가 그렇게 써야 한다고 강요했던 가계부가 오히려 증거로 채택이 돼가지고. 여자 돈으로 지가 처먹고 산 거 다 까발려져가지고 그것도 따로 뜯겼어요. 보통 우리는 이런 걸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자식이 이기적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판별할 때 제일 좋은 기준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잣대입니다. 그 잣대가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만 엄격한 사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겐 엄격하고 남한테 관대한 사람이죠. 이거 하나만 잘 보면 적어도 이기 인간인가 아닌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똑바로 보세요. 아직 어린 친구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